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코입니다. 요즘 들어서 저는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말리다 보면 모발이 뚝뚝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점점 가늘어지는 걸 많이 느껴요. 그래서 모발이나 머리카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. 그래서 요즘에 아누카 사과 추출분말정 비오틴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. 머릿속 관련한 어떤 식품들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봤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먹기가 저는 꺼려지더라고요. 닥터 메리디안의 아누카 사과정은 주 원료인 아누카 사과가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제품에는 아누카 사과가 최대 64%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첨가물 10종 무첨가이고요. 비오틴 1일 섭취량을 100%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맥주 효도 및 아미노사 10종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네요.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좋다고 굉장히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이 제품은 천연성분인 아누카 사과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먹는데 굉장히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크면 목 넘기는 게 어렵더라고요. 근데 딱 사이즈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사이즈라서 먹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아누카 사과는 일반 사과 대비 프로시안이딘 B2 함량이 4.9배나 높다고 합니다. 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루틴이나 케르스틴 등의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. 네 그리고 이 아누카 사과는 이탈리아 카프나니아 지역에서 자라고 IGP 인증을 받은 이 아누카 사과 원물만 사용했다고 합니다. 네 이 지역에서만 수확이 가능한 이 아누카 사과는 이 프로시안이딘 B2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네 이런 이 아누카 사과를 이제 진한 숙성을 위해서 이 30일간의 정성으로 만들어내는데요. 네 이런 아누카 사과랑 비오틴 맥주 효모 등이 이제 요 제품에 쏙 들어있으니까요.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네 먹기도 편하고요. 하루에 요 한 알만 섭취를 해주시면 된다고 하니까요. 꾸준히 섭취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네 저처럼 이 모발 고민 때문에 아누카 사과나 뭐 비오틴 찾고 계셨다면요. 하루에 요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네 아누카 사과 추출분말정 비오틴 이 제품 네 먹기도 편하고 또 성분도 굉장히 꼼꼼하고 엄선된 걸로 들어있다 보니까요. 꾸준히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